하루 명원공부 10월 22일 시에 갇힌 죄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시수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신당서 외 여러 기록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죄수를 뜻하는 시수라는 단어는 생소하죠 당나라는 말 그대로 시의 시대였고 당시 하면 당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시인과 시가 출연했고 또 창작되었다고 하는 증거겠죠 그 숱한 시인들 중에서도 맹교와 가도는 대단히 특이한 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시를 창작하느라 공무를 잇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시 때문에 삶이 고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창작된 시의 경지도 사실 박지 못하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시에 갇힌 죄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원나라 때 문인이었던 원어문도요 맹교의 궁핍과 시름은 죽어서도 쉬지 못하니 이 높고 넓은 천지에서 시에 갇혔구나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가도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신음하듯 다듬고 또 다듬어 퇴고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시인입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세상은 달라졌지만 이들의 창작 태도와 정신만큼은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험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그 정신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시수는 고통스럽게 시를 창작하는 시인을 비유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중국사회의 오늘 422년 10월 22일 부기명원제 시대 때 명원제가 교산 오늘날 섬서성 황릉현입니다 교산의 행차에서 사람을 보내 전설 속 황제와 요임금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선비족 출신인 부기 황제들은 한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자신들을 황제의 후손으로 즉 저전설 속 황제 누루왕자 황자를 쓰는 황제의 후손으로 자칭했습니다 선비 yes válas á